스펙사턴 대학원생에서 글로벌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행복길잡이 샤론 로즈마스터 이재정입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 저는 능력이 다는 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성당에 다니며 신부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신부님보다는 신랑님이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꿈을 찾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돕는 상담사가 되는 것이 꿈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학교에 심리학과로 진학하고 상담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모든 전문직종인 그렇듯 전문상담사가 되려면 스펙을 쌓아야 했는데요.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 통과와 그리고 수료기간을 거치고 다시 1급 전문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고 몇 년의 수료기간을 다시 거치는 그야말로 시간과 열정과 돈이 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력 끝에 꿈에 그리던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잘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 정도 상담소와 기업부설 연구소에 취업해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원하던 상과 좀 달랐습니다. 근무 조건은 연봉 3천만원대 중반에 평균 연봉이상률은 10% 정도로 불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자가 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어느 날 계산을 해봤는데 연봉 1억이 되려고 하면 50살이 넘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잘 승진했을 때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요. 안타깝지만 정년퇴직도 기다리고 있었겠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집안 마트에 가서 과자를 이만큼 사가지고 계산대에 턱 올려놓고 직원이 봉투 50원이에요. 그러면 봉투를 살까? 그냥 들고 갈까? 고민할 때 또 택시 잡으려고 손 들고 있다가 모범 택시 오면 손 내릴 때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환승카드를 찍었는지 하루 종일 고민할 때 혹시 이럴 때 있으신가요? 스펙 쌓으며 준비할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직장에 다니며 근무를 하다 보니 평범하게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결혼해서 가정을 끓이고 그리고 집을 사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포기하다 보니 사회에서는 청년들을 N4세대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 이유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30대 스폰서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여기 앉아계신 사장님들처럼 석세스 아카데미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6개월을 버티고 안 갔어요. 그러다가 참석하게 된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애터미의 진면목과 확장성을 보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무대인 글로벌 사업 어차피 써야 하는 생활필수품을 절대품질, 절대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대중명품 전략과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점 그리고 정직하게 경영하면 더 잘된다는 정선상략의 회장님의 마인드 그리고 부자가 될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또 파트너를 도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마케팅 플랜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돕는 게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자 이익의 원칙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애터미 제품은 원료부터 마무리 포장 단계까지 친환경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기후와 환경과 관련된 뉴스가 많죠. 더 늦기 전에 환경을 보호해야 우리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보다 더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애터미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얘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분들께 애터미 제품을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MZ세대들은 흔히 직장 다니며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애터미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사업이고 또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 크기가 저한테는 넘치는 만큼의 상한선인 월 1억일 만큼 크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상담소와 기업이라는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애터미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좌충우돌 시행착오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제품의 뛰어난 가성비 덕을 많이 봤습니다. 안 해본 일이라서 입술 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설명을 하면 많이들 써주시기도 했고요. 또 사용하신 분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판매사가 될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많아진 파트너와 소비자 사장님들과 함께 작은 센터부터 시작해 승승장구하며 큰 센터로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가 왔습니다. 더 이상 센터에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센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렇게 다시 작은 센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어렵다거나 힘들다고 느끼시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애터미를 그만두지 않고 해야 할 간절한 이유를 되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애터미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했는데요. 그럴수록 성공의 필수 요소인 세미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요. 그렇게 활동하다가 애터미 영리더스 워크샵에서 만나 현재는 결혼까지 하게 된 제 아내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 서로 사업에 든든한 조언자이자 조력자가 되었는데요. 아내와 함께 그리는 꿈과 인생신화를 통해서 저희는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두 사람 다 샤론 로즈 마스터고요. 리더스 클럽을 앞두고 있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둘이 있을 때는요. 이러고 놉니다. 리더스 클럽 더하기 리더스 클럽은 로얄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더하기 로얄 리더스 클럽은 크라운 리더스 클럽 그리고 저희는 두 사람 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그날을 향해서 열심히 뛰며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닐 때는 엄두도 못 냈었던 일인데요. 남해 재작년에 한 달 살기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잔잔한 봄바다, 야트막한 산이 보이는 섬, 정원에 설치된 작은 그네에 앉아 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는 힐링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일도 병행할 수 있었는데요. 생활필수품은 택배료 주문해서 받아다 쓰고 하루 평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줌 미팅을 진행했고요. 전화로 후속 관리하고 또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는 개인적으로 남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남해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애터미도 알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전하고 다닌 결과 기존에 사업하시던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을 소개시켜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심 있으셨던 분과 미팅을 통해서 그분을 통과 그분 주변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생겨나는 결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애터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었던 것은 한 달 중에 일주일은 본가 부모님과 식구들을 또 다른 일주일은 처가 부모님과 식구들을 남해로 초대해서 함께 지낸 건데요. 패러글라이딩도 타고 수산시장에서 수산물도 맛있게 사다가 요리해 먹고 관광도 하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씩은 한 달 살기를 하며 여행과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몽골과 필리핀을 다녀왔는데요. 이 중에서 몽골을 다녀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글로벌 사업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바로 애터미 제품을 통해서 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품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요. 염색약 버블 앤 컬러입니다. 왜일까요?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제품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주변에 소비자분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한 어느 날 저와 스폰 사장님을 돈가스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돈가스집 사장님이 회원 가입을 원하셔서였는데요. 돈가스를 먹으며 들었는데 이분이 미국 국적을 가진 분이시고 반평생을 해외에 사셨는데 어떤 염색약을 써도 두피가 빨갛게 일어나는데 애터미 제품은 그게 없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염색약을 해외에 계신 분께 보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자, 이분을 통해서 연결되어 소개해 소개 받아서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몽골에서 세 분의 세일즈 마스터와 많은 소비자 회원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중심 사업자 한 분은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20명이 넘는 분을 초대하기도 하셨는데요. 본인은 석세스 아카데미 무대에서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셨고 세일즈 마스터를 연속으로 유지하시면서 올해 연말에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을 목표로 부지런히 뛰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 전에도 애터미 전 제품을 이용하며 너무 좋아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에게 염색약 버블 앤 컬러는 최고의 애정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보다 진한 피부위로 묶인 조직이란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애터미는 높은 포인트가 있는 제품도 물론 좋지만 작은 포인트가 있는 염색약으로도 글로벌 사업이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너무나 애정하면서 효과도 보고 있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꿀잠 락티움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떤 유명한 약사분이 잠은 보약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잠을 잘 자야 하는데 부족하고 잘 못 잔대요. 왜일까요? 자 이 세미나장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이 세미나장 안에도 전기로 빚을 내는 전구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전구가 발명된지는 20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보통 주무셨대요. 그런데 전구가 발명된 이후로 지금 전세계적으로 약 2시간 정도 잠자는 시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9시간 반에서 평균 7시간 반 정도로요. 몸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우리는 만성피로를 달고 살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커피를 수혈하듯이 매일 드시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잠을 자는 시간을 늘리기는 힘들 수 있지만 자는 동안만이라도 푹 잘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 주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성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였어요. 국민 세 분 중 한 분이 특별한 이유 없는 만성적인 불면증 이라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락티움은 잠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시거나 푹 못 주무시는 분들 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수면제랑은 달라요. 수면제랑은 달라요. 수면제랑은 약이라서 오래 드시면 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락티움은 우유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사용해서 내성 걱정 없고요. 잠들기 한 시간 전에 드시면 잠드는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실 수 있고 푹 잘 수 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락티움 드시고 꿀잠을 꼭 푹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일을 겪으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애터미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애터미에서 멀어진다 그랬나요? 아니죠. 더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했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간 결과 현재 라비도의 석세스 아카데미 현장에서 스텝으로 봉사하고 있고요. 센터장 워크숍 스텝 그리고 서울 종로연합센터에서 스텝으로 파란 조끼를 입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귀하신 사장님들 앞에서 팍펀 애터미도 강의하고 있네요. 제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고민이 될 때 도움받았던 말을 들려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평화방송에서 신부님이 강론때 하신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지났죠. 자 사과 배 감 다들 드셨나요? 이번에도 드셨어요? 자 세 가지 과일이 뭐라고요? 사과 배 감 좋습니다. 이 사과 배 감만 잘 기억하시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한테 하나씩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사과 좋습니다. 사과는요? 사과한다. 자 두 번째는요? 배 배는 배려한다.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 감은 감사한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자님들께서 사업에서도 삶에서도 성공하는 균형 잡힌 삶 사시기를 응원하겠는데요. 자 애터미에서 거절과 힘든 일을 겪으실 때마다 애터미에서 멀어진다 그랬나요? 아니죠. 더 가까이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셔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애터미를 통해 간절한 꿈을 이루는 삶 균형 잡힌 삶을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팍파네터미는 무엇인가요? 다음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자 모두 정상에서 뵙길 바라며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